지난해 호남곡장의 극심한 한해로 부족한 쌀에다 불안정한 쌀값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득이 외국 쌀을 들여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식생활만 개선하면 쌀의 부족도 없애고 우리 건강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보리나 밀가루 등 혼식이 권장되고 있는데도 나는 모르쇠로 나가는 국민이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쌀 세 알에 보리 한 알이 무슨 참고들냐는 듯이 버젓하게 쌀을 죽여 심심풀이로 먹는 강심장도 있습니다. 짐승의 먹이는 버릇들이기 나름인데 강아지야 주는 대로 먹겠지만 이 집 주인의 생각 좀 고쳐야겠습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국수를 마련해서 하루 한 끼의 분식을 권했다고 이맛살을 지푸릴 남편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쌀에서 부족되는 영양소나 두뇌활동을 촉진하는 비타민 보급을 위해서도 가루 음식을 굳이 마다할 기후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의 산림을 협조하게 되는 근진한 생활이 여기 있습니다. 쌀 세 알에 보리 한 알 또는 하루 한 끼 분식으로 내일의 식생활을 설계합시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